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실기기출문제 필답형입니다.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서 응급구 표지를 그리고 관련 세상을 쓰시오. 안전표지는 거리라고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너무 많은 걸 그리는 연습하실 필요는 없다. 출입금지라든지 위험경고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응급구 표지라든지 아주 간단한 내용만 그리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색상은 다반지에 여러분들이 색깔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글자로 색상을 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응급구호가 나왔으니까 안내 표지는 녹색 바탕이 흰색이거나 아니면 흰색 바탕이 녹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녹십자 표지 아시죠? 녹십자 표지가 흰색 바탕이 녹색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녹색 바탕이 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응급구호는 네모칸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바탕이다. 바탕은 녹색이라고 하면 되겠죠. 녹색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이건 관련 보호나 그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련 보호 및 그림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 부분은 흰색이니까 흰색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반에는 이렇게 바탕은 녹색 이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반지에 작성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물론 화살표를 안 한다고 해서 답이 틀리고 이런 건 아닌데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반드시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거리라고 나오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안전표지의 문제는 그림을 주고 명칭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지와 경고표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표지가 나왔으니 또 이 한 문제를 우리는 한 문제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죠. 한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세 문제, 다섯 문제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표지가 나오면 금지표지 이거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금지표지 통계로 다 외워두는 게 편하죠. 금지표지를 몇 가지 쓰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 보물부터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금화인 보물을 탑차에 가득 싣고 출사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고 혹시라도 쓰라 그러는 것은 세 개에서 제가 많으면 여섯 개 아니면 다섯 개 전후로 준비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기법을 정해놓으시고요. 박스 안에 넣어서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 안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쓰라고 할 때는 굳이 어려운 걸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미리 정해두셔야 돼요.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다섯 개까지 쓰라 할 때 이걸 반드시 쓰겠다라고 정하고 그 쓰는 연습을 공부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경고표지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관련보나 그림이 들어가는 거하고 노란색이죠. 이거는 바탕이. 그 다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금지표지와 똑같은데 바탕만 색상이 다르죠. 기본 모형 빨간색 똑같고 그 다음 관련보나 그림 검은색 똑같고 바탕만 금지는 흰색이고 마름모 형태의 경고는 무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이 경고표지를 사용하는가?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시죠. 그 이외에 이것은 다 삼각형을 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종류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급인산부 폭발 가능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내가 순서대로 쓰라고 할 경우에는 3개 쓰라, 4개 쓰라, 5개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걸 먼저 순위를 정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급성, 독성 물질을 하든 인화성, 산화성 이런 게 더 쉽죠. 부식성, 폭발성, 바람성. 이 바람성은 바람성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가 또 깁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후순위로 미뤄놔야 되겠죠. 이 순서를 잘 정해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거 외에도 경고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색도 기준의 숫자도 알아두셔야 되고 과로놓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안전표지에 관한 내용을 다 점검하신 다음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적합한 위험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 한 가지씩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보세요. 형태별로, 형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한다는 게 뭡니까? FM2죠. 어디 있죠? FM1번이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페일러 모드, 고장, 페일러 모드. 이거는 영어를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고장형, 고장의 형태. 거기에 따라서 이펙트 아날리시스입니다. 영향을 아날리시스, 분석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고장의 형별로, 형별로 나누어서 그 형별로 그 영향을 분석해 나가는 거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FM2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간의 과오를, 휴먼 에러를 얘기하는 거죠. 정량적으로 이게 THERP가 3번이죠. 3번인데 이 THERP가 정량적이고 정량적인 건 몇 가지 없습니다. 정량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확률을 그대로 다 계산해 낼 수 있는 거죠. 정성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값만 알아내는데 정량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 발생할 확률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THERP가 대표적이고 이거 외에도 FTA, 폴트트리아날리시스 가는 FTA도 정량적, 연역적 방법이었죠. ETA도 뭡니까? 정량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이 또 정성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초기 사상, 처음에 일어난 사상의 고장 영향에 의해서 이거 ETA다. ETA는 처음에 어떤 것이 고장 났을 때 이 고장으로 인해서 뒤에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몇 퍼센트 정도 확률이 나오죠. 몇 프로 정도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있고 또 몇 프로는 고장 날 확률이 나온다. 하는 걸 정량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것. ETA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디시전 드릴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ETA가 나와 있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결함수법이라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FTA입니다. FTA 7번. 이것도 답을 번호만 쓰세요. 번호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라서 쓰세요. 이렇게 나올 때는 번호를 쓰고 뒤에 FTA 이렇게 같이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물론 FTA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기법들도 각각의 정의 또는 특징 그래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간단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еще ideal입니다.